차는 그냥 두시고요. 부탁한 거 준비됐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. 네. 그 옷은. 아 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. 취미와서. 웬 상처야? 어. 어라. 또 있네? 아 이거 여자친구랑 싸우다가. 알아 왔었다며. 네. 넌 그렇게 싸우는구나. 근데 왜 싸웠어? 그냥 좀 반가워서요. 과격하네. 좀. 교수님은 너 아직은 여자친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? 선생님은요? 난 아니야. 있는 게 좋아. 네가 하루 종일 나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한 번 더 해요 그러면. 피아노예요. 아무튼 그런다면 좀 귀찮을 거야. 아무튼 그런다면 좀 귀찮을 거야. 아무튼 그런다면 좀 귀찮을 거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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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소. 아 좋아서요. 아무튼 제가 오늘 집으로 들어가려고. 가방도 갖고 왔고. 너무 좋아하면 다 들키지 않나요? 진짜 좀 비겁하더라도 끝까지 들키지 않으려고요. 제 여친한테나 교수님한테나. 재밌네.